안녕하세요, M플라잉입니다! 저희 M플라잉이 페이스티키의 미션을 도전하러 왔습니다. 비주얼이면 비주얼, 라이브면 라이브, 먹방이면 먹방 뭐든 다 가능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팀을 한번 나눠볼까요? 팀은 둘, 둘, 하나로 나눕니다. 바위바위보를 해서 같은 건 막내줘와 아, 될 것 같은데. 아니, 이런 거 없잖아요. 어, 팀 됐다. 알겠습니다. 먼저 하겠습니다. 팀이 마지막. 팀이 뽑아. 아, 이거 색깔 참 좋다. 이거 빨, 레인보우. 역시 레인보우, 여러분들 마음이 역시 빨간색이지. 레인보우는 빨간, 누나, 누나 보고 있어. 자, 미션이 뭡니까? 미션은요? 보여주세요. 아, 답답해! 뭐하는 거야? 나무늘보우처럼 느릿느릿하게. 예이. 아이고, 석시하네. 아이고, 석시하네. 아이고, 석시하네. 아이고, 석시하네. 아이고, 석시하네. 자, 잠깐 멈춰주시고요. 유명한 영화에 나오는 나무늘보처럼 느릿느릿하게 한번 보여주면 어때요? 지금 재현이는 웃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근데 동성씨는 좀 약해요. 재현씨 미션 성공. 오케이. 동성씨. 자, 재현이 형, 잠깐 빠져봐요. 재현이, 재현이 넌 너무 잘했어. 네? 동성이한테 빨리 미션을 줘야 돼. 안 해. 지금까지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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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동성씨는 아 진짜요의 그 하이라이트 부분 있잖아요. 아 오늘 진짜요 했다는 걸 그걸 베이스 모션을 아, 그럼 이렇게 해야겠다. 오케이. 시, 시, 시. 제발 가지마 춤을 추잡잡고 유녀! 어 골골골이 모션 해야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저희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빨간 아 아이 빨간색이 나왔으니까 빨간색이 친구 파란색을 네 또 뽑아보겠습니다. 저희의 미션은 뭐야 큐피트처럼 사랑 넘치게 아 근데 오늘 딱 마침 후니가 큐피트처럼 사랑 넘치게 엔딩 요정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후니 형이 메인이니까 제가 앞에 왜 왜 왜 내가 메인이야? 진짜 큐피트처럼 화살을 한 번 쏴볼게요. 쏘고 이제 후니는 엔딩 요정을 하면 됩니다.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조금만 옆으로 빠져 주실래요? 원, 투, 세, 포 널 보내기 쉽지 널 보내기 쉽지 널 보내기 쉽지 않네요 아, 왜? 아, 프리키넛트 세이 굿바이 그냥 먼저 위력으로 빠져줘요 아, 왜 해야 돼? 아, 프리키넛트 세이 아, 진짜요 화살 맞았다! 켜! 가까이 가서 해야지, 가까이 가서 사랑이 빠졌다! 진짜 수고 많았어요. 네. 귀가 빨개지네요. 네, 고생했습니다. 자, 대박의 우리의 리더 승엽이 형 승엽이 형 승엽이 형 아마 아 진짜요 활동 중에 제일 많은 엔딩을 맞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요 동네 형처럼 친근하게 저 그러면 노래 부르는 동안 동성애한테 친근하게 해주면 되는 거죠? 그럼요 그럼요. 알겠습니다. 갈게요 아 진짜요 네, 진짜요 하루종일 나의 눈을 봐라 아 진짜로 구원 SL 사랑해줘요 아우 엘리! 아우 엘리! 아우 엘리! 아우 엘리! 너 왜 안정우시켜? 근데 약간 눈네임처럼 친근하게 했어요 왜냐면 원래 여기서 이제 업어치기 했었어야 했는데 우리 형은 업어치기 제발 내려와줘 저는 오늘 여기서 살 겁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아 진짜요 마지막 활동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렇게 또 재밌는 미션으로 우리 엠피아분들을 즐겁게 해줄 생각하니까 너무너무 기뻤고요 또 우리는 활동은 끝! 여기서는 마지막이지만 또 앞으로 더 좋은 음악 그리고 또 좋은 무대로 여러분들께 찾아뵐 테니까요 여러분 또 만나요! 지금까지 엠플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 안녕! 아버지의 무게 갈게요 고맙습니다! 택배!" ologie gotaye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